어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어색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어색한 상황에서 살짝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근데 평소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한 사람 저번 헤비 대하다가 옛날 영상 나왔는데 2010년에 저희 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2016년? 그걸 빼지 그거밖에 모르겠어 사실 태일이 형 골랐어요 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나 이유 진짜 다 하고 싶은데 그 사전에 우리 스케치 찍으면서 녹음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태일이 형 엄청 저랑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처음 들어오신 얘기 인터뷰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 좋다 그거는 맞는데 태일이 형 천러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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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 왜 혼자 있어? 천러 왜 혼자 있어? 천러 왜 혼자 있어? 천러 왜 혼자 있어? 천러 어디 갔어? 샤오가 천비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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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가 천비 샤오가 천비 샤오가 천비 샤오 샤오 귀여워 어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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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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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그래 알았어 여기 여기 어 안녕 여기 어디야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지? 어떤 거에요? 이거 VAB야 아이 VAB야? 어 Shapiro 바쁘기의 장소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 있을까요? 오! 짐대다 자울러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그러면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도영씨. 토끼 토끼 도영. 좋습니다. 와 잘 썼다. 멋있어. 진짜 멋있어. 조금 더 뭔가 열정이 더 생겨서 더욱더 우리가 무대에서 빛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팬들은 더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2020년 강남도! 당연히 멋있네요. 끝났잖아. 일단 2020년 행복하게 보내줘. 그게 목표지.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돼. 전화고 끝나자. 어이. 멋있어. 어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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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안 들고 있어. 뭘? 카드 안 들고 왔어. 오이. 카드 안 들고 왔어요. 오 우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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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얼리티야. 뭐야. 이 리얼리티야. 이 리얼리티가 우리 양자 우. 쌀해. 이 리얼리티야 무료. 이 리얼리티야. ляется facility 하고있습니다. 고통 внеш도 다른 걸로 알아. 이 리 해줍 reporting입니다. fruits to work. 여러분의 몸을 운동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어트에서의 크기가 훈련가 teachingsна요. "'사실까지 킬 lecture?' 네 archety요. 효 bod attending. 여기다 savoir지 Anal draft입니다. 어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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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드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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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랬어 3월 전까지 뮤비 3편이 나올 건데 여러분 저희 그때까지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3월에 나오는 앨범 응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드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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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임